안녕하세요 노바삭스의 김정현 엔지니엄입니다. 오늘 수리 악기를 아끼는 셀마 액션2 알토인데요. 예전에 강동으로 출장 수리를 갔다가 거기서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악기를 오래 쓰다보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수리 입고 되었어요. 얘기하는 와중에 악기도 점검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보니까 패드 상태도 조금 오래됐고 그리고 여기저기 부딪혔던 흔적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복원했는데 좀 잘못 복원한 것도 있고 그리고 키 열려있는 세팅도 너무 지나치게 열려있어서 소리가 너무 멍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덜그럭거리는 소리나 매트리얼 마모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 출장 수리 갔을 때 간단하게 수리할 수 없는지라 고객님이랑 얘기하고 전체 수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악기라는 게 오래 쓰다보면 소모품도 발생되고 그리고 세팅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 5-6년에 한 번씩 전체 수리를 하는 주기라 고객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이 악기가 잘 복원되도록 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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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